나쁜 지지배. 너 혹시나 어따 바라, 여자야? 아, 진짜. 아, 좀 비키시죠. 어? 어머, 어머, 어머. 아, 아파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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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, 진짜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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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? 기하지만 큰일 날 사람이네. 아무리 횡단보도여도 그렇지. 그렇게 막 무단회를 하면 돼요, 안 돼요? 나는 신호가 바뀐 줄 알고. 도대체 정신 어디다 팔고 다니세요? 제가 이거 나눠주다가 발견했으니까 망정이지. 고, 고마워요. 덕분에 살았네. 아, 당연하죠. 아니, 저번에도 앞에 안 보고 사람한테 막 달려들다가 제 커피 다 망가뜨려 놓더니 아줌마는 목숨이 두 개예요? 가족들은 생각 안 해요?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. 내가 뭐 일부러 그랬나? 앞으론 정면을 항상 탁 응시하고 다니세요. 그렇게 넋놓고 다니시다가 다치시면 어떡해요. 아주머니는 이 무릎만 조심할 게 아니라 정신을 딱 차리고 다니셔야 된다고요. 아시겠어요? 아, 그거 말 좀 하라고. 보자,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뭐야? 그래, 살려줘서 고마운데 어린 게 왜 어린이 가르쳐대? 아니, 그게 저... 뭐가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! 정면 응시한다잖아! 잘 보고 다닌다잖아! 덕분에 살았다잖아! 가뜩이나 머리 복잡해지겠는데 얘까지 왜 이래 진짜! 저 아주머니! 또 뭐! 그냥 가시면 안 되죠. 죄송해요. 순간 우리 엄마다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울 엄마도 종종 그러시거든요. 아가씨 젊어서 모르는데 우리 나이 되면 자꾸 멍 때리고 그래! 네, 기분 푸세요. 제가 너무 몰아붙였어요. 근데 정말 차 조심하세요! 끝까지 잔소리나! 그쪽에 내 시어머니라도 돼요?